왔어요 왔어요 네 큰 거에요 큰 거에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부의 이야기에서 권희하고 혜인입니다 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바위낚시 뉴스랜드에서 노트 아일랜드 바위낚시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타겟은 참동하고 킹피쉬 이따가 스포츠 가서 또 보여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스포츠에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웹슈트 장비 있고 그 여기 장비는 여기 있고요 우리 저쪽 돌에서 포인트에서 낚시하겠습니다 일단 수영할 때 봐요 네 이제 그 포인트에 거기로 왔고요 이제 그 포인트에 거기로 왔고요 이제 그 포인트 가서 물에다 벌리넣고 그 다음 잔챙이도 좀 모으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몰때는 인커밍 타이드고요 그러니까 하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낚시는 한 2시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리를 벌리 네트에 넣고요 이제 물에 넣었다가 한 30분? 30분 기다렸다가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벌리 물을 넣고 고기를 보이면 보여줄게요 네 저기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큰 도미가 지금 나타나서 여기 우리 벌리를 벗고 있어요 조금만 저기인가? 아이고 있다 꽤 크죠? 이제 벌리를 기다리면서요 헤이든이 아까 전 잡은 성게 성게암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꽃 I'm in a tree 맛있게 생겼네요 yummy 음 맛있어요 오늘 미끼는 필수듭니다 맛이 좋죠 준비 ready to catch a big one? yeah bro this one's gonna get a merchant 우후후 이제 이제 오 왔어요 왔어요 아 스내퍼구나 오 사이즈 displayed 괜찮아요 첫 스내펑니다 첫 미끼도요 우리 항상 첫 생선 잡은건 놔주고 다음부터 킵할게요 이건 놔줍니다 네 네 네 다른 곳들은 흙에 넣었고 네 여기 있는 스냅퍼? 네 스냅? 네 잠시만 촬영 중? 네 네, 괜찮은 사이즈 스냅퍼 지금 흙 됐는데요 저기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밑에 있어요 네 네 여기 있는 위치 여기 있는 위치? 네 어? 네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네 이제 이 스내펄 잡았는데요 이거는 첫 피쉬는 놔줬구요 이거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네 헤이든꺼 이제 왔습니다 오우 Come on come on Take it take it take it 오우 내꺼도 왔습니다 헤이든도 잡았고 네 저도 왔어요 오우 아 생각하면 훅지발 네 저도 아 빠졌어요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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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도미 잡았어요 이건 놔주고 오우 네 헤이든이 이제 우럭을 잡았어요 여기 우럭 한국은 많이 먹는데 주랜 사람들은 주랜 사람들은 주랜 사람들은 거의 안 먹고 놔줘요 그냥 이게 트래블링이 너무 작아서 한번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그 25cm 돼야 되거든요 주랜 사람들은 에이든 헤이든이 지금 세블링 사심을 뜨고 있는데요 저거 하려고 했는데 얘가 더 잘해서 헤이든이 하게 됐어요 헐 저거는 거고 하이 헐 오우 이때 펜 생크빈이 오우 하이 소스 마을라 소스 마을라 소스 마을라 소스 마을라 소스 마을라 초장 그래서 오늘은 처음 초장 먹은데요 집에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걸 한번 맛본데요 이거 포장볶 소스 마을라 어때요? 음 아주 좋아요 맛있다 너무 아무 생산도 없고 아무 화면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옮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저기 혜인은 인데도 갑니다 예 지금 큰거였어요 큰거 처음엔 못보여는데요 지금 벌리고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엔 친할거같아요 움직인거 보니까 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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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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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에 겨우 들어가네요 네트에 겨우 들어가네요 너버니 진짜 네트 네 지금 제겠습니다 한... 74... 어... 73, 74입니다. 이게... 한... 한... 74, 75. 꽤 크죠? 오! 맛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길이 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어차피 죽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집에 갖고 가려고요. 이제 낚시는 끝나고요. 헤이든이 여기 근처에 그냥 물질 한번 해본대요. 그... 뭐 가재나 스냅퍼든지 찾아본다고. 그래서 헤이든 이제 들어갑니다. 텐세 하이. 오! 헤이든 가재 잡아와! 헤이든 헤이든 나한테 소리 줘서 지금 뛰어왔는데요. 큰 곳 큰 참돔 찾았대요. 지금 쏜 것 같아요. 헤이든 헤이든 아주 잘가있어요. 헤이든 헤든 무지 커요. 한 20파운드? 9키노? 9KG. 이제 한번 재볼께요. 한 80cm 됩니다. 한 78cm 되구요. 한국 사이즈로 하면 한 88cm 꼬발. 한 80cm 꼬발. 한 80cm 꼬발. 다시 차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헤이든, 오늘 어땠어요? 됐어요. 하하하하.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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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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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일 만 1,5kg. 됐어요. 이 봉지에 잘 어울리는 게 있어 일단은 하얀색이 잘 어울리는 게 있어 여러분도 무너지 게 있어 이 봉지에 있는 브래리의 심오컬 이 봉지에 딱 180ºC 그는 80ºC 소스에 대해 모르겠지만 제가 보호할 때에 따라서 몇 시간을 확인하고 그럼 제가 봉지에 가벼운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봉지에 대해 그냥 브래리의 골인에 그리고 물을 넣어 이 물이 2년 동안 동안 약 2년 동안 이제 다가가 됐습니다 이제 다가가 됐습니다 이제 물을 넣어둬 잘 보다 이제 물을 넣어둬 그리고 여기가 더 큰 시장입니다 여기가 더 큰 시장입니다 한 마리의 히트에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한 마리의 20분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한 번의 히트에 한 번 볼까요? 맛있 bağ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 달콤한 시럽과 설탕과 설탕 아마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안 좋은데 맛있어 읽고 다음 비디오에 넣어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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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